자치단체가 대학 지원을 주도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의 이른바 라이스 시범 지역 선정에 대전, 충남이 탈락해 자구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대전시는 대덕 연구개발 특권의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을 활용해 과학도시에 만든 대전형 라이스 체계를 추진하기로 했고, 충남도도 다음 주 지역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라이스는 대학 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로 오는 2025년 전국에 도입되는데, 교육부는 라이스 시범 지역으로 충북을 비롯해 7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